작년 여름 어느 주말, 비가 내린 후 개고 있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우수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 회사 ESIND를 통해 2006년 12월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웅리 일대 임야 1만 6,550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공웅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5필지도 사들인 경위에 대해 첩보를 입수했다. 바로 공웅리에서 백안리를 거쳐 용문산의 터널을 뚫어 용문산 관광단지 바로 입구까지 길을 내는 지주작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였다. 양평군청은 양설면으로 계획되어 있던 지존노선을 김건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산땅, 강산면, 병산리 쪽으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계획안을 변경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문제는 최씨 일가의 땅인 병산리를 거쳐 계속되는 도로는 백안리에서 멈추는데 바로 코앞에는 경기도 명산으로 빌리는 용문산이 버티고 서 있었다. 바로 그 자리, 공웅리와 백안리 일대에 최씨 일가의 땅이 또 있었다. 그곳에서 직선으로 용문산 터널을 뚫어 용문산 관광단지 입구까지 길을 내고 이어 동홍촌까지 도로를 내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른바 그 지주작업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 김건희의 새아빠로 불리는 김추주씨가 하고 있다는 결정적 제보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오래된 내연관계로 알려진 김충주씨. 그는 현재 많은 정관계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의 장인으로 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최은순씨 일가의 선산땅을 지나 용문산의 터널을 뚫는 지주작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경 양평군은 갑자기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동홍촌 나들목과 연결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합니다. 지난 여름 논란이 되었던 서울 양평강고속도로의 종점은 기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씨 일가 땅이 있는 병산리를 종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에 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 4월 발표한 기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한 예상도로는 가밀JCT에서 남종을 거쳐 양서면 쪽으로 양평JCT를 내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난 2023년 5월 국토부가 노선 수정하는 것을 보면 남종에서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성면으로 양평JCT를 내는 안으로 변경이 됩니다. 김건희씨 선산땅이 있는 이곳으로 갑자기 윤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선 변경된 것에 대해 온통 모든 전국은 시끄러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양평군은 기존 2021년에 발표한 양평양서면 JCT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간 설악IC와 연결하는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8월 양평군은 계획안을 변경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사업을 김건희 일가 땅에 있는 강성면에 종점을 둔 국토부의 변경안대로 추진하되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동원천IC와도 연결하자는 거였습니다. 기존의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설악IC와 연결하자는 제안과는 다른 제안을 하고 나선 겁니다. 서울양평강고속도로의 종점은 그라타손 치더라도 정작 알짜배기 땅이 무더기로 발견된 김건희씨 일가의 땅 바로 양금리, 백안리, 공웅리 땅이 있는 바로 이곳 이곳에는 용문산이 있었습니다. 이 용문산의 터널을 뚫어 용문산 관광단지 바로 코앞까지 길을 내고 그리고 동호천까지 가는 도로계획을 김추수씨가 세우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 용문산 관광단지 입구 신점리 일대 땅에 대한 김추수씨가 지주작업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첩보였습니다. 이 도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도로의 출발점은 바로 이곳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이 부분은 다음주 특정보도를 통해 상세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매주 월요일 밤하 없이 제2국정농단 시리즈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윤수씨와 판검사 및 정작의 고유 관료들과의 인맥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김추수씨를 통해 가능했다는 겁니다. 김추수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경찰, 검사, 판사 등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왔고 그 힘은 결정적으로 최윤수씨와 정택택시 간에 송사해서 그 빛을 반하게 됩니다.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김추수씨 찬여의 진술서를 재현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주위에 법조계 특히 판검사님들께 향움을 제공했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정택택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 터뜨리면 자신과 너무나도 친분이 붙어온 판사님이 자기 사건을 맞게 되어 재판장에 들어설 때 판사님이 아버지에게 눈짓으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말하셨어요. 이러한 막강한 힘이 있는 김추수씨는 지금도 여전히 최윤수씨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운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씨의 부친인 김광섭씨가 51세의 나이로 87년에 일찍 작고하고 내 자녀를 보살펴야 할 최윤수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며 관련 공무원들과 판검사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김추수씨는 매우 고마운 전주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과욕, 욕심이었습니다. 최윤수씨와 김건희씨의 과욕은 돈을 벌어 부를 형상하는 데 있어 거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 모녀는 처음 돈을 어떻게 벌기 시작했을까? 지난 여름 취재팀이들은 최윤수씨와 오랜 인원이 있는 양평 이웃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열린공감TV는 보도를 통해 해당 녹취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사가 장모 최윤수씨에게 고액의 다이아반지를 해줬다고 자랑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결혼 전 장모델 최윤수씨에게 5천만원짜리 다이아반지를 선물했다는 주장 물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니만큼 5천만원이 그들에게는 과한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김건희씨는 언론 매체외 인터뷰를 통해 당시 윤석열 검사는 결혼할 때 보니까 남편 통장에 2천만원밖에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윤수씨의 오래된 40년 지인은 5천만원짜리 다이아가 아닌 1억짜리로 기억한다고 주재팀에게 귀뜸했습니다. 반지를 선물을 해줬대요. 김윤석열이가 그래 다이아 반지 그거 알고 계시네? 응 1커라춤과 그거 찜질방에 같이 잊어먹었어 찜질방에 잊어버렸어요? 응 그거 5천만원짜리라고 그러던데 5천만원? 5천만원짜리 다이아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응 아 근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찜질방 가서 그래갖고 난리났었어 그때 못 찾았나봐 아 못 찾았구나 그럼 그거 사실이네 그럼 그거 해준게 맞네 그럼 해줬지 그때 결혼한 거 결혼한 장신과 결혼하고 났성도 할 때 해줬어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찜질방에 나랑 계속 같이 다녔었잖아 네 근데 그 저기 남양주 찜질방 가서 잊어먹었다 결혼하고 보니 통장에 2천만원이 전부였다는 윤석열 검사 그럼 그가 1억이 넘는 다이아반지를 장모델 최훈수 씨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하는 최 씨의 오래된 지인 그리고 이웃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최훈수 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양평의 한 이웃은 취재팀에게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최 씨 몬녀가 뭘 해서 돈을 버냐는 이웃의 질문은 당당히 딸이 룸살롱 술집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실로 믿기 힘든 주장이었다 최 씨와 당시 그녀의 딸 김명신 등은 김춘 씨 씨를 통해 검사의 막강한 힘을 깨닫게 되었고 김 씨를 통해 판사, 검사, 대기업 회장들 또는 공무원들의 힘을 이용해 어쩌면 남들보다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 모른다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언론 매체 열린공감TV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쏟아지는 제보와 의혹에 대해 그 어떤 매체보다 최선을 다해 보도했다 하지만 대선 결과는 잠담했다 그리고 쿠폭풍은 참혹했다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자들이 알아서 이권해요 대선이 끝나자 김건희 씨의 말대로 검찰과 경찰은 열린공감TV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감행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미래의 대통령에 도전할 것을 미리 예견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며 열린공감TV를 향한 언론 탄압을 게시한 것이다 당시 열린공감TV 대표 나정천수 비디는 성실히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고자 시민포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초속을 놓고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딸 한지윤 양에 대한 입시 스펙사키 의혹 취재차 약 한 달간 미국 출장을 떠났다 그 사이 한국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동료라 믿고 미국 출장 바로 한 달 직전 각각 이사로 임명했던 이사들이 경영권을 찬탈해 버린 것이다 그들은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나정천수 비디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나는 더 이상 한동훈 장관 후보딸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할 수 없었다 나는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들이 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당시 내걸었던 주장은 내가 불법으로 미국에서 모금을 했고 횡령을 시도했으며 법인을 사유화했다는 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어 그 이후 1년간 나는 그들로부터 악마가 되었다 당시 이사 3위는 자신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며 법인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이른바 줄리 보도를 자신들이 발굴해 이뤄냈다 자랑하며 나를 법인에 단 한 발조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줬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해임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자 그럼 대신 대신 막고자 하시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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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쳐 자 2, 3위 안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이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야 이 사이꾼 새끼야 야 이 사이꾼 새끼야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군을 비롯해서 이걸 어디에 사유가 있냐고 여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어디서 여기 기록에 넣으십시오 의사진행방에 2, 4, 3위는 회계감사 결과 회사 돈을 마구마구 자신들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수억 원을 퍼주며 나를 향해 각종 민영사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20여 건에 이른다 그중 그들이 주장했던 내가 배임 및 횡령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민영사 고소 사건은 단 하권도 기소되지 못했고 모두 무혐의 받았다 반면 그들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배임 혐의로 모두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악마화에도 두 번에 걸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기를 극복하고 따박따박 법적 소송으로 모든 경영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들은 열린공감TV 법인을 시민언론 다탐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난 1년간 법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그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김현장 변호사 수십여 명과 함께 청담동 모초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전언자의 주장에 의한 보도는 민주진영 사람들 약 70%가 넘도록 성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억눌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선동적 보도였다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도 없는 카더라 보도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영의 악재가 되고 있다 모두 법적으로 판판이 해당 보도에 대한 진위성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담동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던 그들은 엉뚱하게 논현동에 위치한 모 가수의 업소를 지목해 해당 가수와 한동훈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고 이는 고스란히 법인이 물어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다시 법적 절차에 의해 적법함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법인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를 도망치듯 빠져나가며 보안업체 CCTV 보관장치까지 뜯어가 버렸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자산인 컴퓨터 및 촬영장비 등을 몽땅 다 들고 절도에 나갔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는 책상과 의자뿐이었다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회사를 빠져나가며 회사의 자산을 들고 나가고 통장에 있던 시민 후원금을 모두 0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수십억이 넘는 회사 통장은 0원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시민언론 유탐사란 정체불명의 법인을 차리고 열린공감TV에 후원하지 말고 자신들을 후원하라며 후원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세 차례나 발송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일은 악물고 버티고 버티어 다시 법인명을 시민언론터 탐사에서 법원에 적법한 절차와 판결에 따라 열린공감TV로 사명을 되찾았고 스튜디오와 법인도 되찾았다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 채널 탐사전을 오늘 지난 1월 1일을 개국했다 탐사전을 오늘의 첫 번째 보도가 바로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제2국정농단 시리즈이다 문제는 이른바 줄리 의혹으로 함께 보도했던 당시 언론 타락 운운하던 243인방 등은 기소소차 되지 않았다 오로지 나 정초수 피디만 언론인으로서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유일하게 1년이 넘도록 법정에 서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압수수색 장면을 생방송을 켜고 슈퍼챗을 받거나 사람들 마음에 적대적 감정이 있는 자의 초인종을 누르며 슈퍼챗을 생기는 모습은 조중동의 모습을 연장하게 했다 선동에 쉽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열린공감TV를 외면하고 경영권 분쟁과 일체 상관없는 사람 정촌수 죽이기에 혈안이 된 과거캐기 악마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나와 열린공감TV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불러 후원금을 몰아달라 시청자들을 보도했다 정유라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살해 목적에 따른 해결 수송을 빗대 폐륜적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들은 몇 안 남은 정의로운 검사 진해온 검사를 정천수의 검찰 빨대라고 몰아세웠으며 검찰의 진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의선양을 위한 정부 이벤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이라 부풀리고 공격했다 그리고 하다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서짐치 않았던 변희재 등과 연대하여 함께 방송하고 사람들을 보도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더탐사와 열린공감TV를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명할 여유가 없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원은 김건희 일거와 제2국적농단의 주범 김축식에 대한 취재를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재개는 지옥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언론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립한 열린공감TV에 한 사람에게는 49%의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네거시 미디어 출신 기자에게는 방송 중 가운데 중앙자리와 모든 취재를 그가 한 것처럼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천으로 알게 된 IPTV 진출을 모색하던 사람은 그가 운영하던 방송사가 다음 달이면 당장 문 닫을 지경이라며 제게 읍소했는데 그런 글을 저는 열린공감TV에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기간을 거치며 셀럽이 되었고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칭했습니다 열린공감TV가 그도록 외쳤던 메신저화됨의 경계는 무너졌고 저는 그들에게 등에 찔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 제가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란 주식을 무상으로 49%를 나눠주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쓰게 하고 셀럽으로 만들어준 일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간 이들은 저 개인 죽여버리기에 혈안이 되어 경영권 분장에 대한 이슈는 감추고 사람 정촌수 죽이기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악마화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한 번 악마라는 프레임에 씌우게 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살인목적의 테러 행위도 바로 그 악마화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측하고 날카롭게 갈아소지한 칼로 공격한 김진성 씨 그 역시 아주 오랫동안 극우 유튜버에게 중독되어 태극기 집회에서 선정된 사람이었고 그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로 알고 공격했을 만큼 악마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장, 사람들은 그럴싸한 주장과 선동해 더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에 찬 대중의 증오감을 부추겨 오로지 주장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주장이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취재팀은 증거 확보에 심려를 기울였고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추시 씨와 나란히 사진을 찍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3년이나 국방부 장관에 재임하며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예전엔 방산비리가 대형 비리였지만 요즘은 생계형이다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인물이고 끊임없는 방산비리 의혹에 연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을 병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모의하여 각 부대 병력들을 준비했다는 이른바 계엄령 모의 사건 내란 음모 혐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때 잘못됐다면 광화문에 모인 촛불들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으로부터형 총칼에 시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남북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DMZ의 세계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세계평화공원을 전 세계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들은 정말 통일을 원했던 것일까 광화문에 모인 촛불집회 시민들을 탱크와 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김추수 씨와 나란히 사진을 찍고 도자기를 받는 모습을 본 순간 말문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였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불리는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남쪽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경계선을 뜻한다 DMZ로 통하는 이곳은 대부분 국유주이다 그런 곳에 김추수 씨가 정부로부터 땅을 받아 평화의 순례길을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겠다고 제보자에게 발언했다 평화의 순례길 김추수 씨는 제보자에게 경기도 파주 DMZ에서 강원도 고성군에 이르는 248km DMZ 평화순례길을 건립할 것이며 무궁화평화공원과 유엔 우정의 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귀뚜맸다 임진강철교로 불려지는 파주 자유의 다리를 기점으로 연천을 지나 철원 그리고 양구와 고성에 이르기까지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이 지역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당 계획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시절 강원도 동부지방산림청이 2016년 통일전망대 인근에 무궁화 동산과 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한다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국유림 2.1헥타르리에 휴식공간과 탐방로 등 무궁화 동산을 완공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망양의 숲과 체험의 숲 등 평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 실행됐다 현재 고성에 위치한 고성통일전망타워는 지난 2018년 새로 완공되었고 전쟁체험 전시관, DMZ 박물관 등이 있으며 뒤쪽으로는 드넓은 잔디공원이 조성됐다 그리고 김추시씨의 말대로 독일의 베들린 장벽을 일부 전시했다 또한 김씨의 주장대로 평화의 술래길로 일부 조성되어 있었다 파주와 고성을 완전히 잇는 248km 술래길은 여전히 조성 중인 걸로 보인다 실제 김추시씨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 등 5군데의 거점에 공원이 형성되고 있거나 계획 중일 것이다 이에 취재팀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의혹에 대한 반론권을 부여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님이시죠? 네 다른 게 아니라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김추시씨라는 분을 좀 아시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한 번 만난 적이 있죠 혹시 도자기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같이 사진 찍고 그러시면서 혹시 무궁화동산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꽤 오래전 일이고요 그런 얘기는 일체의 다른 대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계시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쪽에서는 방산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건 좀 있으신가요?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한 활동은 없습니다 그럼 혹시 예전에 같이 계시던 보좌관님 중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업에 관여하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좌관이라는 건 실장을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건 한 것도 없죠? 네, 저는 방산이나 기타 그런 사업에 관해서는 관여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김추시 씨의 집무실에서 발견한 DMZ 평화술래길 건립 무궁화평화공원 유엔우정동산 조성계획에 따르면 본격적인 조성계획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작년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걸로 보인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파주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으로 달려갔다. 도대체 민간인이 어떤 자격으로 민통선 안에 이런 기가 막힌 공원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진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취재팀은 무궁화평화공원 사업 시발점인 파주 임진각 누리공원에 있는 자유의 자리를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를 운영 중에 있다. 취재팀은 곤돌라를 타고 김추시 씨가 주장하는 땅을 살펴보러 갔으나 더 이상 접근은 어려웠다. 곤돌라란 임진각 평화전망대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임진각 내 근무하는 문화 해설가들에게 질의해 보았는데 그곳은 사단장급 이상의 백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일반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땅이란 것이다. 곤돌라타운이 들어가면 등대가 있다. 옆쪽으로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전방대 그 두고 다리 뒤에 보면 못 들어가게. 그쪽 어디인 것 같아요. 우리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안 나가. 거기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우린 여기 아니면 전방대 아니고 정해진 데 외에는.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인 거군요. 원래 그런 군부대에서 사진도 못 찍게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런 부대에서 처치했으면 더 사진도 못 찍게.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을 아는 사람. 그렇게 들어갔다고 군부대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게. 근데 사진을 저렇게 찍고 한다는 거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직책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직책이 높거나 직책이 높은 사람을 다 안다. 하단장, 빽 아니면 이렇게 높은 사람을 다 안다. 김추수 씨가 말한 파주무궁화평화공원. 그의 집무실에서 발견한 공원조성계획안에는 여러 기념비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방기문 씨가 유엔사무총장을 할 당시에 세운 머리돌 사진. 그리고 열려라 분단이라는 기념비가 있는 사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통일연문 메시지가 담긴 기념비들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념비들이 있는 장소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분명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원 전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 도대체 어디일까요? 일반인들은 아무나 가볼 수 없다는 곳에 있는 공원. 임진각과 평화랜드 외에 더 이상 민통선 안쪽으로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곳. 그곳이 궁금했습니다. 취재팀은 구글링을 해보고 네이버 등 대형 포탈 지도검색을 해보았지만 해당 장소는 보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할청인 파주시장단면 면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담당관은 해당 장소의 위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담면 OO입니다. OO 주무관님이시죠? 네네. 네, 장담면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열린문감TV OO이시자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통화할 때 주무관님이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비와 방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통일 메시지가 있는 곳이 파주시장단면 노상리 1137번지라고 했죠? 아, 1137이라고?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예, 1137 맞네요. 네, 장담면 노상리 1137번지가 이게 맞죠? 장담면 노상리 1137,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담면 면사무소 직원이 알려준 주소 파주시장단면 노상리 1137번지 이곳을 취재팀은 보시는 것처럼 구글어스 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 확인을 해보니 해당 공원의 주소지는 바로 옆 장담면 노상리 1137-1번지였습니다. 장담면 마을 부럭보다도 남쪽에 있기는 하지만 현지에 아무나 들어가 볼 수 없는 곳 바로 김치주씨가 말한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8,000평 그 땅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헬기 2착륙장이 보이고 공원처럼 조성해 놓은 듯한 공간들도 보입니다. 이곳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해당 관할의 군과 관청의 허가를 득해 출입허가를 받고 바로 이 공원으로 직접 달려가 보았습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미리 입수한 공원 주소지를 찾아가기 위해 해당 관청에 출입신고를 하고 군부대 허가를 득했다. 출입증을 발부받고 어렵게 김치주씨가 주장한 유엔 우정의 동산을 찾아갔다. 그리고 현장을 발견했다. 무궁화 동산이라는 이름은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보였다. 판단 근거는 행정복지센터는 파주시 공무원들의 경우 그곳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에서는 취재진에게 무궁화 동산에 대한 자세한 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김치주씨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공원조성계획 설립안에 있는 사진들처럼 여러 기념비들이 질비약이 있는 곳이었다. 해당 부지 좌우로 기념비가 심어져 있었고 부지 맨 끝자락에는 용두를 알 수 없는 비닐하우스 한동과 두 개의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빈통선 내부에 군부대 시설도 아닌 민간인 시설로 보이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는 뭔가 석연치 않아 보였다. 취재팀은 해당 의문에 대해 파주시청을 찾아가 문의해 보았다. 공사보호시설의 철도 보호지역의 수리기현 지역인데 개발 관련해서 여쭤보실래요. 거기 비석도 있고 컨테이너도 들어가 있고 하더라고요. 거기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군인들은 다 알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면사무소 분들도 아시고 알겠죠. 당연히. 여기 비석? 비석이랑 지금 이런 것들 비석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앞에 컨테이너박스하고 아트센터라고 해서 컨테이너박스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고요. 컨테이너박스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끝자리에 이게 아까 헌병대가 와서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뭘 주려면 아무리 국토부 땅이라도 국토부예요? 네. 파주시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여기인가 보다. 철도. 네. 여기 국유지에는 허가가 아니라 여기 국유지에는 안 돼요. 가설이 안 돼요. 가설 자체가 불법이에요? 안 돼요. 이 정도 비석은 용서가 되는 거고? 비석까지는 전 모르겠어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석은 모르겠어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비닐하우스하고 지금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슨 아트센터 해가지고. 아트센터? 그거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사진만 찍어도 헌병대가 와서 일단 자세한 사항은 장담 면사무소에 여쭤보셔야 돼요. 취재팀이 확보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해당 부지는 철도청 소유 부지에서 국토부로 이관이 되었다. 문제는 해당 부지 1137-1번지는 상수도 보호지역이며 군사지역이고 철도부지로 어떠한 건축물도 허가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인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두동과 비닐하우스가 존재했다. 문제는 해당 개발 행위에 대해서 파주시청이나 장단면 행정복지센터는 전혀 인지조차 못한 상황으로 보였다. 파주시청은 장단면 행정센터에 문의해보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단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보았는데 역시나 해당 시설물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터넛팀이 XX입니다. 선생님 어제 통화했던 탐사전어론이에요. 네? 선생님 덕분에 오늘 민통선도 넘어갔던 아아 선생님? 네네네. 네네. 하나하나 37-1번 노상리 노상리요? 네. 네. 노상리 하나하나 37-1번이 네네. 땅은 국토부 땅이에요. 네네. 하고 거기가 철도보호용지에다가 이제 저기용지 거기 뭐 군사보호시설 등등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니까는 지금 거기에다가 컨테너박스 두 개하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혹시 거기 누가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누가 했는지는 알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여기 시에 오니까 시에서는 모른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거긴 하는데 한번 저희가 나가볼게요. 도대체 그 어떤 곳도 해당 공원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이번에는 차례로 국방부, 국토부 등에 문의해보았다. 먼저 국방부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국토부도 잘 모르고 있어서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은 해놨는데 이게 어떤 경위든지 간에 조성될 때 일사단이나 육군 측에서 협조가 없었으면 조성이 불가능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위로 여기 조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지금 제가 뭐 전화를 당겨받은 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육군에서는 문의를 하셨나요? 일단 국방부로 제가 전화드린 겁니다. 아, 이게 우선은 육군 사안이니까 육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육군 어디요? 육군 잠시만요. 네, 선생님. 국방부에서 알려준 육군에도 문의해보았는데 육군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땅이니 국토부 쪽에 문의해보라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부에 문의해보았다. 제가 거기를 어제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헌병대가 출동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단으로 뭘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 지금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국가철도공단 네, 수도권본부요. 정당 수도권본부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행위를 할 때는 소유주한테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소유주,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국가교통부에다가 통보도 안 하고 그럼 자기네들 맘대로 뭔가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취재팀은 관계자들의 이른바 핑퐁식 핑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기관이 도대체 어디인지 오리무중이었다. 끝으로 국토부의 해명대로 철도공단에 문의해보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 땅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쪽에 자료로 잡혀있는 건 없는데요. 자료로 안 잡혀있다는 건 이 땅이 그냥 비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어떤 선생님 제가 묻는 말을 일단 대답해주세요. 자료에 안 잡혀있다는 건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시설이나 이런 거에는 따로 조치가 된 부분은 없는데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네. 첫 번째는 무궁화동산이라는 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무궁화동산이요? 네, 두 번째는 컨테이너 박스도 두 개가 있고 비닐하우스도 한 동이 있어요. 비닐하우스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금 어디 보자 국가철도공단에서 아는 부분이 있나요? 어, 담당자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지금 확실하게 답은 제가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어떤 기관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취재팀은 들을 수 없었다. 취재팀이 최초 문의했던 장대면 사무소에는 결국 취재팀 때문에 해당 장소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 모양이다. 취재팀에게 전화가 와서 해당 토지에 대해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취재팀이 최초 문의하는 장소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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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거기는 다른 집원이에요. 몇 번이에요. 그거는 1137 되게 긴 집원이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저기 철도청 땅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캥쿠에서 아마 관리를 할 거예요.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관리한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 것 같아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아마 갖다 놓고 거기 보니까 무궁화밭을 꾸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궁화밭을 꾸미라고 허락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거기 제가 보니까는 저희 쪽에는 그렇게 신고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밭을 꾸미는 분이 거기를 지금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비닐하우스도 갖다 놓은 것 같다. 그리고 정확한 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알고 있을 거다? 네, 그렇죠. 아, 국가철도공단은 자기네는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아무튼 장단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가 또 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결국 누군가의 지시, 그것도 국방부, 국토부, 파주시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한 곳, 그곳에서 쓸 수 있게 해줬다는 이야기였다. 김추지 씨는 제보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김추지 씨의 말대로라면 해당 토지 사용의 허가는 정부, 즉 국정원이란 소리다. 더 이상 취재팀은 해당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취재를 할 수 없었다. 다만 김추지 씨가 말한 대로 파주를 시작으로 고송에 이르는 이 모든 거점들마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다. 파주를 지나 연천은 이미 고량포 역사공원이 조정되었으며 DMZ 평화의 길 연천 코스가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었다. 그리고 철원도 2016년부터 DMZ 생태평화공원이 조정되어 있고 심지어 지뢰밭 탐방로까지 만들어져 있다. 강원도 양구에도 2019년부터 평화공원 건립을 시작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2013년 하반기부터 비문양지대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김추지 씨의 말대로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송 등 거점들을 잇는 평화술래길은 윤석열 정부 들어 활발하게 조정 중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북한이 도발해 온다라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장인으로 불리는 김추지 씨의 휴전선 인근 평화술래길이란 이름의 관광지 조성을 위한 이 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김추지 씨가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당 공원 토지의 등기부등부는 2013년 국토교통부로 등기 변경되었다. 국유지인 셈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정부로부터 해당 토지를 쓸 수 있게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걸까? 김추지 씨 진무실에서 발견한 공원 조성 계획안에는 해당 주관사가 두 곳이 있었다. 사단법인 나라사람 무궁화 봉사회 그리고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단체였다.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을 두 곳이나 운영하고 있는 김추지 씨는 먼저 나라사람 무궁화 봉사회의 사업 목적을 모두 뜯어 고쳤다. 애시당초 무궁화 봉사회는 국가정체성 확립과 사회국가의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 간 친목, 국기국화 관련 운동사업이 주목적이었는데 지난 2022년 12월 사업 목적을 등기 변경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였다. 나라사람 무궁화 봉사회는 DMZ 평화술래길 조종사업과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그리고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일체를 하겠다고 목적 변경하였다. 나라사람 무궁화 봉사회에는 여러 이사들이 있었지만 김추지 씨는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어 김추지 씨 외에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등기 처리하였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는 김추지 씨의 집무실 주소인 양평군 강화면이었다. 그리고 또 한 곳의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곳은 이사가 총 6명이었는데 이것 또한 대표권 행사를 김추지 씨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주 사무소는 김추지 씨와 최은순 씨가 오랫동안 동거했던 곳으로 알려진 송파 석촌호수 근방 대우레이크 월드 1600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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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의 이사들 중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정태익 씨다. 그는 서울법대 출신이며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고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했다. 한때 제2의 반기문으로 통했던 사람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용선전쟁기념관에서 약 4개월간 베들리니스트사이드 갤러리 DMZ 스토리전을 열었다. 해당 전시회는 독일 베들리니 장벽을 묘사하는 벽화들과 DMZ 내의 생태계 등을 담은 작품들로 이루어졌는데 해당 전시를 기획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 김추시 씨가 자리했다. DMZ 스토리전의 주최 및 기획주관사는 주식회사 한국교양문화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곳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수 씨와 함께 동거했던 석촌호수 인근 잠실 레이코월드 1600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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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쵸수 씨는 외주처에 대해 소송비용과 공사이비 1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외주처 대표가 취재팀에 보내온 김쵸수 씨와의 전화 녹취 속 기록에 의하면 김 씨는 외주처 대표에게 좀 기다려라. 못 기다리면 어떻게 할 거야. 마음대로 해 봐라 등 억지를 부렀으며 심지어 이자식이 정말 이란 욕솔도 서금치 않았다. 전화를 함부로 끊으시면 돼요 너 정말 이럴래? 아니 정말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야씨 정말 원장님이 전화 먼저 끊으신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얘기 도중에 원장님 월말이라서 제가 지금 쫓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가 되면 얼마나 되면 너 준다 했잖아 그건 한 달 반 전 얘기잖아요 이제는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제가 못 기다린 못 들어올 거야 마음대로 해봐 원장님 김 씨는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외주처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당시 전시회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었던 걸까? 김추시 씨는 제보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기념관은 전시실 1층에 계단 올라가서 1층에 있는 거 있던데 뒤에 바로 일반 미신대 그때 우리 베를린 윗사이드 질러주라고 아 DM제스토리입니다 DM제스토리하고 네 조감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은 성공한 케이스 버리고 독일은 어제 며칠 전에 왔다 갔어요 아 저것도 독일 작품들 박비대 대통령 때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또 최순위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아 아 2016년도 그렇죠 최순위 최순위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가 고통을 취합했어요 아 박비대 같은 데서 뭐 이 행사할 때 후원 좀 해주세요 대통령이 초청한 행사에 저희가 한 30억 준다는데 돈 1억 보내고 말하거든요 삼성에 1억 보내고 전체 천만 원 보내고 말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현대에서도 5천만 원 보내고 말하거든요 김추시 씨가 만들고 있다는 해당 공원의 사업 목적은 우리나라 관광 자원으로 기대금을 가지게 하려 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문제는 김추시 씨의 사단법인 나라사랑무공화 봉사회에 대한 설립 허가증을 보면 사업 목적을 DMZ 공원 조성 사업으로 바꿔 재교부를 해주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인 2023년 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추시, 최은순, 김건희 이들에게는 남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자신들 것이 되며 자신들이 돌려줘야 하거나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추시 씨는 자신을 위해 전시회 공사를 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법안의 명령도 무시한 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큰 소리로 외주업체 대표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호통을 쳤으며 최은순 씨는 자신에게 주식을 맡겼던 오래된 지인에게 돈을 마련해오면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돈 받아달라고 위임을 한 거니까 3억만 가져와 내 XXX 수없이 통화했잖아 그냥 아무것도 말고 돈만 가져와서 했지 아무것도 말고? 그럼 내 돈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 했지 얘 지금 잡아넣을 거 많이 해놨어 이제 양재택이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양재택이 하고 여행 가고 뭐 했다는 것도 추적해 죽겠다니까 우리 윤 중간장님이 법무부장관까지 해고 대통령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정대택이 때문에 안 될 땐 골라?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최은순 씨의 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는 디올백 명품 선물을 받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던지 챙겼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뭐 못돼도 아니 진짜 이거 장화하지 마세요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장인 영부인의 새아빠로 알려진 김추추 씨는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 정관계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권을 주고받았는지 탐사전원 취재팀은 이제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습니다 뭐 좀 여쭤보고 계시는데 혹시 싶어서 전화드렸고요 아이고 뭐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파주 장단명 관련해서 무궁화 조성사업 무궁화동산 조성사업하고 계시나 해가지고요 아니 아니 제가 지금 그런 결혈이 없습니다 혹시 한민구 장관하고는 언제 정도 만나보셨나요 그 자아가 그런 생각은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네 네 네 네 손님들 계셔서요 네 한번 좀 찾아봐도 될까요 김추추 씨와 최훈수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경제공동체로서 각종 이권을 개입해 왔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땅은 그들의 부를 축적해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땅은 제자리에 있지만 그 땅을 두고 그린벨트를 풀고 도로를 계획하고 행정적 해결과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땅 하지만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그린벨트만 풀리면 금사라기 땅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찾아 그들은 마법 같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오늘 탐사선을 오는 보도 초반 양평공웅리에서 용문산의 터널을 뚫어 용문산 관광단지 바로 입구까지 길을 내는 지주작업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로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일까 그 시작은 서하남 JCT에서 출발해 가장 주요 교차로가 있는 경기도 광주가 출발점입니다 북광주 JCT에서 남종강화를 거쳐 강상면 김건희 일가 땅을 지나가는 이 노선의 노른자 중 노른자는 바로 경기도 광주 송종동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송종동에서 양평 강상면과 공홍일을 지나 용문산 터널 그리고 동홍촌에 이르는 이 기가 막힌 마술과도 같은 도로 계획은 모두 김충주 씨의 머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탐서전원원과 열린공감TV 추래팀은 지난주 현 경기도 광주시장인 방세환 시장과 김충주 씨가 도자기를 들고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김 씨와 방 시장 외에 또 한 명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바로 박용래 라는 사람입니다 박용래 씨는 대한전문 건설협회 광주시협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용선산업개발이란 곳의 대표이사로 광주 시내의 건설사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회장입니다 그런 사람과 김충주 씨는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을 만났던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송종동 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김충주 씨의 집무실에 우르르 들어와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도대체 이들이 김충주 씨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율 비대위원회 최근 마리아 앙투아네트 발언은 매우 큰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일은 급속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부부 간의 분위기를 냉동시켰고 급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촉구까지 용산에 들고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김경율 비대위원이 곧 자신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아침 일찍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윤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한 비대위원장으로 인해 위기는 봉합되는 듯 싶었습니다만 김경율 비대위원회 실제 사퇴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명풍백 수수 논란이 있는 김건희 씨를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마리아 앙투아네트를 비교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사치와 탐욕이 원인이었음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는 과거 김명신이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취재팀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과거 김명신 씨는 동성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을 손꼽을 정도였는데 과거 김명신에 대해 매우 가까웠던 친구로서 지금은 해외에 살고 있는 김명신을 기억하는 한 사람은 저희 취재팀에 유혹해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녹취입니다 제가 대입을 준비할 때 한 살 정도 언니였는데 제가 언니 언니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명신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도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아낙네가 자기가 아쉽고 부탁을 하면 저는 아이디어를 내서 네가 좀 이렇게 해줘 말을 해줘 나는 말을 한 건데 한국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이거 지금 전화하는 것도 제가 저의 신변상 아니면 저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이게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고 제가 전화드렸어요 선생님도 취재한 거에 지금 이 여자가 내가 이 생각하고 쿠바나 콘텐츠 할 때도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내준 거를 그쪽에서 사용했고 저는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여튼 그 그 그 지금 그거 희재하신 게 네? 맞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런데 네? 이름이 줄리였어요 줄리 왜 그러냐면 한국 이름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네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 알면 네가 그럴 수 있냐 김명실 씨의 오래된 친구는 그녀가 줄리였던 것은 맞다고 제보해왔습니다 몇 안 되는 동성 친구였기에 어쩌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용기 있는 제보에 이 자의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여라도 어쩌면 우리는 줄리 앙투아네트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테를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멘트에 따라 정기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하여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안내 1877-0809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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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